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빨리 이거 지금 찍어줘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여기 보다는 안 돼. 100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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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러브는 집에서부터 끼고 오신 거예요? 어차피 이거 갖고는 못 들어가는데 여기 드라마 할 때 계속 갖고 있었던 거라서 손에 이겨놨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찍고 있는 거지?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지금 떨립니다. 너무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이네요. 고척 스카이동에 다시 오게 되나니 마운드에 서운수를 몰랐는데 세게 해주는 진진묘 형제예요. 잠은 좀 주문 샀어요? 잠은 못 잤어요. 어디 계속 이미지 트레이지에서. 말은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나온 게 서운수가 잘 던질 수 있을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신나는 비케보드. 신나는 비케보기. 아아아아아아아악. 신나는 비케보드, 신나는 비케보기. 신나는 비케보기. 어교감 좋겠다 만지지. 신나는 비케보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찍었다. 감사합니다. 잘생겼는데. 잘생겼는데 잘생겼어. 아 좋아. 안 지치세요? 어 뭐 좀 풀어놔야 될 것 같아. 이게 일반적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선수 역할이여서. 해달라고 해. 액션을 좋아하는 또 팬으로서. 해달라고 해. 해보기가 없더라구니. 해달라 더 저러시간으로 Che 연습을 많이 했는데 연습을 많이 했는데 폐대기를 졌어요 연습을 많이 한 거에 비해 진짜 마운드가 어렵구나 역시 선수도 대단하구나 생각했거든요 진짜 멋있어요? 그럼 뭐 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